여기 문이 열리면 여기 문이 열리면 나는 너를 따라가 나는 너를 따라가 하나 둘 셋 너에게 어서 들어와 날 더 알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는 날 만나보고 싶다면 내게 내게 이 개인기는 진짜 심하세요 진짜 나를 욱하게 하는 멤버가 있다 없다 어? 왠지 통과 나올 것 같아 없어? 없어? 자 저 요즘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도 안 누른다고요 맘에 여유가 생겼구나 너 저 인어 키즈에요 지금 규란이다 규리야 네 저 요정이거든요 섹시하다 저 저 요정 아 아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아하하 아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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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리 정답 자 원!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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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화난 불 검은 털 속에 박힌 보석 그러니까 검은 털이라는 거지 검은 털 검은 털 뭐 하라고 자꾸 막 이런 거 해달래 나..나..나..어려지네? 너는 동생 라인이야 동생아 좋겠다 나이바나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음식같아 자꾸 올려다보게 되는 하.. 언니는 내려보잖아요 지금 아팠다 누가 이끌리고 있는 너 어 엄마가 왔다 엄마 저희.. 저희 팀네 엄마를 맡고 있는 지금 이름표를 들고 챙겨주러 왔습니다 엄마요 저희 팀에서 엄마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선언니는 일단 숙소에 만약에 어질러진 게 있다 하면은 내가 출동한다 하면서 주선언니가 출동해서 다 치우고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시대에 내 시대에 내가 내 시대에 내가 내 시대에 감사합니다.